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자활사업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 한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2회 자활정책포럼과 함께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는데요. 김은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시 동작구에서 2023 자활사업 성공 공로수기 시상식 및 제2회 자활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포용적 자활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열렸습니다. 또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성공과 공로수기 공모전에서 영광의 대상은 성공수기 부문의 나장희 씨에게, 최우수상은 공로수기 부문의 김세움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저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행인 어머니께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다 주셨고, 저에게 참여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 강화,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를 주요 세부 추진 과제로 두고 있는 만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자활사업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2022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시작해서 올해는 전국 자활기업에 대해서 전술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세웠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2024년 5년 6년에 일들을 펼쳐나가야 되는지 근거가 되는 자리들, 근거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0월 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을 이행하며,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로 지속적인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개선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기조로 인해 자활 예산이 약 8% 정도 인상되고, 국비만 7,2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실태조사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질높은 기초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책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